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마태봉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드름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수협의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대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니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들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감춰놓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4장 13절은요 씨뿌리는 비유가 어떻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천국 비밀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마가복음 4장 13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비유 안에 천국 비밀의 가장 기본적인 틀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쭉 볼게요 시작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연느니라 자, 씹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덜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4종류의 밭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비유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에 따라서 파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 뿌리는 씨가 길가, 돌밭, 가시 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고루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땅에만 막 이렇게 파박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린 겁니다 뿌렸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길가, 또 돌밭, 가시 떨기 좋은 땅에 고루고루 씨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만 열매가 결실이 됩니까?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린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 당시 실제 농사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한 거죠 본문 19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있었던 그 시뿌린자의 비유 자체와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천국의 비밀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제1의 관건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라는 거죠 땅의 상태 다시 말하면 뿌려지는 씨의 양이나 씨의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오직 그 씨가 떨어지는 땅,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고요 네 종류의 땅은 각각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직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여기 모이 계신 분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나머지 세 종류의 땅, 세 종류의 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나서 더 똑똑하고 더 의롭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사함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땅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결실한다는 것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이 비유에 담기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의 상태가 불변한다는 겁니다 땅의 상태가 불변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이 네 종류의 땅은 뭡니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네 종류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땅의 상태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본문 13절이 나옵니다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다른 땅들이 좋은 땅을 제외한 다른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음에도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받은 씨 그들에게 떨어진 천국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 마음 밭을 가시밭길로 돌밭길로, 길가로 딱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처럼 땅의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정해지고 불변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그죠? 우리를 길가처럼, 우리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만들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요 열매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의 양 본문을 얼핏 보면요 좋은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마치 성도들이 맺어지는 그 말씀의 열매에 따라 1등, 2등, 3등 엘리트 성도가 있고, 미디움 성도가 있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뒤떨어지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있다, 없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뭐가 있다고 하는 거고 뭐가 없다는 건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11절 말씀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딱 짬뽕을 해서 부연 설명 붙인다면 이런 거죠 12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릇,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을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한 번 딱 뿌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딱 뿌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딱 한 번만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끝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종자씨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면 우리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옛날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어떻게 합니까? 많이 심을 수가 있고요 많이 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러한 성도의 노력을 더 높이 사주고 성도의 수고와 헌신으로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는 열매를 많이 거둔 자들의 뭐가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왜요? 처음에야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쳐도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얼마나 더 생색을 내고 얼마나 더 자기가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뻑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틀린 겁니다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은 30배보다 60배가 낮고 60배보다 100배가 더 잘난 성도다 더 뛰어난 성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로 열매의 양이 좋은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의 양이 30배든 100배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릇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을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땅에서 열리는 열매가 30배냐 100배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누가 잘났냐 이거 따지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씨를 마련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의 양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보다 말씀을 좀 더 안다고 여러분 으쓱하거나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좀 잘 모른다고 여러분 위축되거나 빼실 거 없습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교사를 못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거고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저부터 10절을 보세요 15장 9저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합류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열심과 결정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걸 보면 뭡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전도행을 다녔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내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요 입만 열면 바울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잘것 없는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두 발을 주신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요?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맞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은혜를 발휘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격발시키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입문이 되는 씨뿌리는 비유는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씨뿌리는 비유는 마태봉 13장과 더불어서 마가본 4장과 누가본 8장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누가본 8장 15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씨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3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그걸 상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지금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본 8장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씨뿌리는 비유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보건 8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성도들의 순종과 인내를 얘기하냔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건 우리 주변에 좋은 땅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더러는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잊어보신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태봉 13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실을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좋은 땅 이 덜어는 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네 종류의 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지 않고 다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붙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주위에 얼마든지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함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있어서 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본문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길가 돌밭에 뿌렸다는 걸 말씀을 듣고 가시떨기 말씀을 듣고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어떤 공통점이 나옵니까?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듣는다고 우리말 듣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와 동사가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다 유의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요 즉 밭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만을 본다면 지금 네 종류의 밭은 다 뭡니까?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듣는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네 종류의 밭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씨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이 네 개의 땅은요 사실 성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가? 적어도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다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땅만 모두가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들으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난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유 자,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뺏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겨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과 진비 없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또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신다고요 마스크를 쓰셔서 여러분이 기뻐하는지 잘 티가 안 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뻐한다고요 막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신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로 넘어가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말씀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 박수도 칩니다 깨달았다 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박수 쳐요 그렇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지 그러니까 환란을 당해도 두려워할 거 없지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만나면 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란당 넘어진다고요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22절 보세요 시작 가시떡이에 뿌려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한 자유 자 이분도요 평소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특히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 이게 딱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안전과 편안을 더 무선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 말씀을 발휘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써먹어야 될 때를 써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간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작 발휘되어야 될 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될 때 고백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좋은 땅과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좋은 땅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사람, 돌박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거짓말 한 번 하면 얼음 피할 수 있는데 나도 어디 가서 사실 저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안 다니기도 했고 그래요 요즘에 뭐 그렇게 그냥 내 믿음을 좀 감추면 가리면, 숨기면 환란을 피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없을까라면서 정작 좋은 땅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8장 15절이 아까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인내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땅은 하나도 없고 길가만 있고, 가시떨기만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척, 믿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들을 통해서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당신만 튀려고 그래? 오히려 핀잔을 듣고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헷갈린다고요 아, 그렇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해? 좀 더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눈 한 번 딱 감고 불의를 행하면 불법을 행하면 내가 편하고 우리 가족도 편할 수 있는데 뭐 얻겠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공급받는 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몇이 흘러갑니다 날마다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상한데 기웃거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고난을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고난을 주십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륜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뭐래요? 그냥 수고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핍박당했잖아요 고난받았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바울이 왜? 자기 잘난을 드러내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생생내려고요? 아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없는 취급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나를 나대게 하는지 그걸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퇴색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은 뭐 했습니까? 제가 싸웠습니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믿음 때문에 어렵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위대한 것으로 바라보고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가치요 보물로 바라보는 분들은요 죄 지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 나의 열악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헛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성도는요 죽게 재주지 못합니다 불순종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나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나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대면으로 또 우리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환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랑하는 선포하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주민 부르시는 그 날마다 그 순간까지 이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이 은혜를 자랑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목을 잃지 않는 절엄되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